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전국 시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학생들의 확진 사례도 끊이지 않으면서 등교 수업 일정도 전명 조정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나왔습니다. 엄 기자, 어제 상황 정리부터 해주시죠. 우선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한 시청 본관은 곧바로 폐쇄됐는데요. 자세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본사 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남구의 포스코 센터에서 일하는 포스코 직원 1명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감염 경로들을 보면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1차, 2차, 3차로 번지는 이른바 N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 외에도 전국적으로 확산 사례가 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교회발 확진자가 전국 14개 시도로 번진 상황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고의 교감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같은 학교 교사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한 입시 학원에선 집단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무려 학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육군 육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자 1명도 어제 양성이 확인됐는데, 입소 전인 지난 1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의 감염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등교 수업 일정이 조정됐다고요? 네,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 등 5개 시도에서 모두 680여 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습니다. 앞서 등교 인원 제한이 결정됐던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도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9월 11일까지 등교 인원 3분의 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대구교육청은 24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등교 관련 내용 외에 정부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기 대상에 인천을 포함시키는 등 방역 강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3단계로 올리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는데요. 3단계는 2주 평균 1일 확진자가 100에서 200명 이상이고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